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스테인더 김승훈이에요. 제가 입안이 조금 아파서 염증이 생겨서 사실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몸을 먹고 오늘은 투온밥 파스타라고 사냥하면서 나온 파스타 TV 네, 그나마 좀 덜 자극적인 것 같더라구요. 매운 토마토 소스 뭐 이런 건 아니고 약간 그 투온밥 파우더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크림 나무 치즈 파우더? 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. 자, 일단은 면이 굉장히 굵어요. 그 이렇게 면이 굵은 게 그 어떻게 사는 진짜 장을 썼고 삼양에서는 갓짬뽕, 갓짜장보다 이게 면발이 더 두꺼운 것 같아요. 갓짬뽕, 갓짜장 그 두 종류의 그 조금 약간 두꺼운 면 그거보다 훨씬 두꺼워요. 여기에다가 그 물을 표시장까지 붓고 그 전자레인지에 바로 끓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뚜껑은 그냥 다 벗겨내도록 하겠어요. 자, 그러면 물 끓이고 스프 넣고 다시 오도록 하겠어요. 네, 자, 물을 끓이고 한번 제가 스프를 얹어봤는데요. 자, 일단은 요 위에가 이제 투온밥 파우더고 이게 크림하고 치즈 파우더예요. 근데 여기 치즈가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한번 이제 웅치지 않게 한번 섞어볼게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되게 특이한 게요. 여기 이 건더기는 좀 모르겠고요. 요 안에 마늘 마늘하고 약간 그 고기 스프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잠깐 카메라 좀 끄고 다시 좀 제대로 섞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요즘 입안에 염증이 떠서 일반적으로 그런 얼큰한 암은 제가 지금 못 먹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섞어봤는데 한번 스프드 건더기들에 한번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. 자, 이거 정체 한번 이건 그냥 뭐 좀 쫄깃쫄깃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건 마늘이고요. 마늘이죠. 그리고 고기 건더기도 좀 있어요. 어, 근데 조금 약간 약간 쏘는 맛이 있을 때 향이 좀 센데요. 맵지나 매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향이 좀 풍요. 이 투움바 소스를 제가 사실 그 투움바 파스타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냥 한번 그냥 맛을 한번 보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복성가격 납작짜장 뭐 이런 거 먹었대요. 그런 분은 면발이 안 먹어. 그런 분은 면발이 안 먹어. 그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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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발은 되게 쫄깃쫄게 해. 음 아, 그리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요. 이거는요. 요일 레시피 보시면요. 물을 버리라는 얘기가 없어요. 그니까 물을 안 버리시고 그냥 그 슈프를 이 볼물에 버무려서 이 면을 좀 쪼리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한입 더 먹어보고 자, 그러면 한입 더 먹어보고 자, 그러면 한입 더 먹어보고 음 음 음 음 음 라면 국물처럼 그 얼큰한 건 아닌데요. 음 음 음 나름의 그런 향은 조금 세네요. 음 음 매운적으로 단옥적인 게 아닌데 향은 좀 세요.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. 저는 일단 음 오늘 좀 음료수가 없긴 한데 네 좀 물이 좀 그 맛있게 좀 남아가지고 여기다 그냥 마시고 그 뭐냐 이따 최종 그 평가 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. 네 그리고 면하고 좀 큰 건더기들은 다 건져 먹었고요. 지금 이 사이드에 붙어있는 것들은 지금 젓가락으로 이 분리시키기가 참 힘드네요. 하여간 그건 그 놔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기 건더기가 한 두 조각인가 있더라? 아 그래서 이거 한번 이 랩둣바가 리뷰 이제 마지막 평가타 한번 먹어보려고 남겨놨어요. 음 한번 더 음 그냥 뭐 라면숙에 들어가는 콩고기고요. 그치 너무 큰 걸 바라면 안 돼요. 그냥 마늘 그리고 마늘만 남았는데 어쩌면 이게 마늘 때문에 향이 강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 이 파스타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. 원래 마늘은 그 처음에 그 팬에다가 그 기름 두르고 올리브유 두르죠? 올리브유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썰어서 이제 넣고 그 마늘로 기름내면서 볶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소스 소스 만들고 면 넣고 아 면 넣고 소스 넣었나? 알간나? 순서는 뭐 여러분들 그냥 레시피 찾아서 하시고요. 하여간 그런데 이제 일단은 향이 굉장히 세요. 향이 굉장히 세고 일단은 이 툼바라는 이 이 툼바라는 그 파스타 이 양식이 일단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먹어본 느낌은 그 로제 파스타 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매운 향 그 파스타에다가 그 매운 향 파스타 더하기 그 매운 향 파스타에다가 그 느낌 같아요. 그 진짜 크림치즈 정도? 뭐 살간 꽤 맛의 조합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크림치즈 느끼한 느낌은 없었어요. 느끼한 느낌은 없었고요.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입안이 좀 앉아서 빠르게 흡입하지는 못했는데 뭐 네 일단은 그래요. 자 그러고 저는 이제 오늘 밤은 제가 휴방을 할거라서 네 오늘은 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동영상 편집을 하다가 자는 걸로 할게요.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제품 그 리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.